자 그럼 이쯤에서 대한민국을 정말 들썩이게 했던 그 바람바람바람 박수로 한번 저희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림은 오시지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 내림은 바람이란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만 이루고 어둠 속이 잠기네 그대 이름은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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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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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열어놓고 가는 바람 나를 열어놓고 가는 바람 날려놓고 가는 바람, 바람, 바람 네, 또 새롭습니다. 나 바람이야. 36년 차 아이돌이십니다. 우리 김보은용 씨, 앞으로의 최종 목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좋은 노래 곡도 만들고 노래도 좋은 노래 해서 조금씩 남아있는 노래 좀 더 있었으면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더 응원해 주실 것 같고요. 오늘 오랜 내공과 또 깊이가 느껴지는 무대로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해 준 김보은용 씨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